우, 아, 후! 우리 아기가 해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해냈을지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 생애 첫 뒤집기 모습입니다! 한주희 아기! 자, 한쯤 뒤집기에 성공했고! 한번 지켜볼까요? 영차, 영차, 오른손! 허리에 힘을 줘서 뒤집기 성공! 주희가 해냈어요!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스스로 안기 부문입니다! 정지원 아기! 매번 안기에 실패만 하더니 오늘은 초집중을 해서! 엉덩이 밀고 손과 다리에 힘을 줘서 스스로 안기 성공! 지원이가 해냈어요! 지원아, 노력해줘서 고마워! 신발 신고 걷기에 도전합니다! 권태경 아기! 집에서는 잘 걷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무서워서 주저앉았는데 오늘은 용기내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하네요! 성공! 태경이가 해냈어요! 이제 곧 달려와 안기겠죠? 오늘도 한 뼘씩 성장하는 우리 아기!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우아한 순간을 축하합니다!